대신 이제 오늘부로 여름에 키오프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스키, 밤에는 티끼러 밤에는 스키 듣고 밤에는 티끼러 배우면 완벽한 여름을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여기에서 저희 무대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까요? 아예 처음..! 어우 진짜 거짓말 미몽이 미몽이도 있는데 아 그럴 수 없겠다 처음 봐요? 진짜로 어때요? 어때요? 저 시즈 보니까 어때요? 시즈가 더 예쁘네요 맞아요 그럼 저희 이제 캣슨 라이브가 피노를 안 내는 곡이 있죠? 뭐예요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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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대비티고 부응이 하세요 너무 미쳤거든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쉿이라는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이 상태로 바로 가볼까요? 좋아요 노래 시작하면 라우드하게 크게 손이 지나가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는데요? 너무 신나졌는데 지금 거의 계속 미니 컨설탈 해볼까요? 미니 컨설탈 미니 컨설탈 미니 컨설탈 미니 컨설탈 저 사실 CMI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네 큐텍스 박람회를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서 공연을 하니까 기분이 색다르네요 저도 저도 아까 사실 저희 음악방송 타놓고 봤잖아요 맞아요 또 다른 느낌이야 맞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스티키 말고 다른 분들 캐시한테 정말 재밌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노래를 해드려야 좋을까요? 이제 우리가 불타왔으니까 조금 분위기를 바를게요 나티요? 나티? 나 여기있어 나티 여기있지 나티 말고 나티 나티 말고 나티 말고 그럼 나티 말고 나틴을 한번 해볼까요? 한번 해볼까요? 네 이거는 마이크 많이 켜도 될 거 같아요 마이크 켜기 왜 켜기 왜 켜기 오케이 그러면 가볼까요? 렛츠고 가볼게요 나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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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이렇게 좋아해 아직만 못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너무 빠르지 아쉽죠 아쉽죠 네 아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쉽죠 아쉽죠 너희 나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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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렬한 곡을 준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곡일까요? 아주 강렬하고 되게 나빠요 여기 역시 역시 강렬하게 남기고 싶어서 저희가 마지막 곡을 Bad News! 어떻게? 마지막 곡이니까 다들 신나게 신나게 해야 돼요 즐겨봐요 저희 다 듣고 있어요 아무리 이니어로 기울이지만 다들 신나게 이렇게 저희의 마지막 곡까지 끝이 났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죠 빨리 더 공연하고 싶다 우리 내일도 공연해요 내일도? 그러네요 어디에서 공연하죠? 어디서 공연하죠? 우리 물어본 사람 있어요? 대구의 도연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캐스토바이프가 많은 도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오늘 아쉬운 마음을 두고 저희는 또 뵈요 그럼 지금까지 캐스토바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저희는 또 보자 또 봐요 안녕 안녕 고마워 고마워 여기 있어요 돌아가세요 조심히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조심해서 들어가 밥 먹고 밥 먹고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국제 여행 할래 해냈어